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오랜 시간 얼었던 땅도 녹아내리고 계절의 반복 그 속의 미련인지 알 수 없는 지금 기분은 시간을 되돌려줘 지금 난 그대로 돌아와 있어 때맞췄던 하던 여행처럼 썩 나쁘지 않은 기분 하지만 또 뭉클해지는 가슴이 말하는 메시지는 나온 빛을 보고 해 나를 자라 해 하늘은 밖으로 모든 이슈의 중심 한 번 잘못 받아다가 놓쳐 정신 그냥 그녀에게 내놓을게 해 변신 Hey hey move it move it Hey hey move it mount it 오늘밤도 내 입은 가만있지 못해 그녀도 넘치 못하리도록 stay hey 여자는 잔아 깨라 조심해야 해 불로 나눠서 가질 순 없을 테리 맨 불이야 불이야 조심해 어두운 거리에서 날 유혹하려 해도 I belong to my lady 유머 한 조각 올려먹는 cake 최고의 애잡단 수식어는 past me K-story or not 널 향했어 it's all night all right Just need a new baby 차가 막히네 반쯤 정신나 간차로 병정만 울려대 반 반 내 주출발은 기본 고속도로 왕야운데 이리 시위라도 벌어볼까 해 나 모르겠다 틀탄만 쳐봐라 난 그늘 늘었다 미쳐버리는 척이라도 해야 니가 돌아올까 사태가 심각해 근처 환경 다리를 찾아 그를 바짝 소리만 빽지르고 말게 지옥아 현식아 학원비 마련하면 그때 다시 등록해 말씀드렸더니 딱 한마디 했어 eh eh 그래서 말 못했지 하던 알바도 잘렸다고 해 어제는 제대 직전인 친구가 휴가 나왔어 하는 말이 무섭대 대학서 배운 거 닦아먹었어 시럽자 백만 시대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 숫자가 차라리 통장 잔고였으면 좋겠어 소리를 입고 도 좀 비교를 받아서 일어난 날은 스테이프 더 향상 전 잘 모르겠고 감사합니다.